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73-490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체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앗권이 62,000원이 시가구요. 시가 총액은 4,184억원으로 굉장히 소형주로 분류가 되고 있구요. 제가 짐작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그래도 한 1조원을 돌파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출액이 매출액은 좀 떨어졌죠. 근데 영업이익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3분기 때 좀 약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서 굉장히 2배 넘게 뛰는 강세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5G 관련 주들이 내년에는 엄청 수혜를 받을 것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1년 동안 투자 지원이 많이 됐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투자 지원이 들어온 게 내년에 어쨌든 간에 몰려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계속 쭉 이제 뭐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계속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지난 과거의 차트도 항상 봐줘야 된다. 여기 차트만 항상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이때 많이 올라갔다. 지금 빠졌구나.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과거 차트. 과거 차트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기 차트도 혹시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5G 관련주는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사가 12월 초에 한번 나왔었죠. 이노와이루스 내년부터 스몰셀 매출 확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노와이루스 스몰셀 매출은 내년부터 비중 있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스몰셀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1년 미국 및 일본의 투자 가속화. 왜냐하면 투자가 굉장히 지원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가속화를 시작으로 2022년 전방위적 5G 시설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노와이루스의 중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연구원이 전망한 2021년 스몰셀 매출액 예상치는 전년 대비 4배 증강은 370억 원이고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매출액이. 올해 투자도 많이 지연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여러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됐지만 올해 국내 5G 투자가 일본과 유럽형 매출 비중으로 상승으로 국내양 부분을 상세시켰다는 설명이고요. 또한 5G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인 최적화 제품이 납품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 하드웨어 비중으로 하드웨어 대비 증가했다라고 나오죠. 이거 보시면 영업이익 점점 더 늘어났죠.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2일 주가 전일 대비 뭐 이런거 이거는 옛날 기사니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스몰셀이 어떤 거냐 대체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이라고 쳐요. 서울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소형 기지국 또는 대형 기지국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대형 기지국들이 저희는 많아요. 그래서 좀 살짝 외곽권으로만 나가도 이렇게 5G 터졌던 게 뭐 3G나 아니면 4G로 연결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G 사용한 이유가 이 3G, 4G보다 훨씬 더 바로 빠르게 뭐 16배라고 하죠. 보통 4G에 비해서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비싼 요금 내고 5G를 사용하는데 안 터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거를 좀 최소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스몰셀이라는 걸 출시를 하는 거예요. 스몰셀이 이제 소형 기지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구에 대형 기지국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구 동마다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좀 대형 기지국하고 좀 멀리 있어도 소형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5G 관련해서 요거에 4G나 3G로 바뀌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더 빠르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인터넷도 그렇고 비싼 요금 내도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으로도 또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비중을 봤을 때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줘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뭐 이슈가 사실 투자 지연 이슈도 컸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도 여기서 터져줬다가 이 뒤부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떨어졌지만 여기서 어쨌든 보압권으로 악재를 해소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줘서 여기서 이게 시간 조정을 해가면서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부분들 보시면은 요것도 또한 거래량이 터져주진 않았지만 이 부분들 보면은 어쨌든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를 하고 밑에서부터 매집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값이 싸지니까 다시 올리는 그런 형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요거를 단기적이나 단타적인 면보다는 중장기적 좀 중장기적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날 방송에서 브리핑을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추가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짜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료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어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일 무료 추천정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어 이렇게 되면 뭐 3전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개요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어 요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음 요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어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종목 받아보시고 어 수익내서 그래도 어느정도 어 그 성과가 나와서 어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 어느정도 좀 경제나 이런적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